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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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 뜰다 에이 아유 엄마가 걸어 그럼 엄마가 걸어야지 누가 걸어요 아유 미끄러 민영아 지가 걸어야지 어? 민영아 지가 걸어야지 엄마가 걸으라고 아유 진짜 지 뜰다고 아유 미트르세요 어머니 에휴 아유 귀살라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 날의 바다가 아니다 눈물을 털고 일어서자고 쉽게 말하지 마라 하늘도 알고 바다도 아는 슬픔이었다 이제 4월은 내게 나 소방사 앞에 가고 있다 시청 앞에 소방사 앞에 네 소방사 앞에 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 날의 바다가 아니다 나 남아 있을 아픔 죽어서도 가지고 갈 이별이었다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 날의 바다가 아니다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이제 5월이 아니다 지난날의 바다가 아닌가 사랑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참 고생했어요 많이 힘든 그댈 힘이 든 그댈 안아주고 싶어요 지금쯤 그대는 좋은 꿈 꾸고 있겠죠 나는 잔도 없이 그대 생각 안아줘 비뚤하라 하잖아 만나자 만나고 온 거니라 나는 잔뜩 껍질이 꼭 만져주세요 , 이리와 잔뜩 밀unft 식용유 내가 만든 내 노래 그댈 이길 바라봐요 내 믿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만든 내 노래 들어봐요 오늘 또 수고했어요 사랑하는 그대여 내가 만든 이 노래 그댈 위해 불러봐요 힘든 그댈 생각하면서 잘 바르네요 네 다 같이 수고하는 거죠 뭐 나만 하는 건가요 그죠?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힘든 그댈 생각하면서 내가 만든 내 노래 들어봐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왜 마무리하고 있어? 타요 빨리 그냥 타 타도 돼? 타 예진 엄마 타요 저기도 타셔야 되는데 나머지는 저 뒤에 차 타면 되지 뒤로 넘기고 공사 아버님은 걸어오고 경빈이 아빠랑 걸어오고 되고 문 닫습니다 네 네 네 네 아니 저기 이모 저기 있던데 중앙정기 건너가서 봉룡이 나 이름 봉룡이잖아 어 봉룡이 죽었지 언니한테 보내줬잖아 그게 누구야? 그래 배 빠지겠어 이거 하다가 그래 살 좀 빠져야 돼 우리 다 유은이 유은이 매일 할까요? 주에 한 번씩? 네 일주일에 한 번에 그거 오빠가 뺐다고 그거 다 뺐다고 올해 행사로 보수 작업으로 네 해요 보수 작업으로 아니 운동 겸 괜찮네 괜찮네 운동 겸 운동 할 게 없어서 이거 해 응 봉이도 있고 해 그렇지 괜찮대요 언니 가도 물어봐 간다 물어봐 네 아 간다맨 때문에 먼저 출발할게요 수고했어요 슈아 가세요 문 오래가주세요 네 힘이 없어서 네 아닌데 아 사롱이야 아 사롱이야 다 다닐 하하하하 토요일날 많이 썼나? 토요일날 대파 안썼는데? 다시라도 안썼는데? 왜 업계에다 사오러 가겠지? 앞에 노란색이 쫘악! 그러니까 좋죠? 정면을 좀 찍어봐요 형님 멋지다! 아버님 저거 찍으세요 저 앞에 정면을 차선 변경해야 되는데 땡이라도 안보이고 형 때문에 아 참 죽겠네 아침에 다 찍어놨다 찍었어? 아침에 다 찍어놨대 아 그래서 아까 물어보셨구나 자 이름 있나 봐줄게 갑니다 고병훈이 김건식 있다 성시경이 성시경이는 또 누구야? 혜선 엄마 진짜? 김윤수 다 불러봐 안산 시민한게 가져가세요 윤혜경 곤미화 윤혜경이 누군데? 김민숙이 박도현이 강혜경이 강혜경이 강혜경이도 엄마 아니야? 맞아요 누군지 몰라 박유신은 어딨지? 등용로에 있는거 아니야 형님? 김종기 해경자 도병영호 김영옥씨 김민희 아버님 여기 돌아가면 바로 이따 김미화 한바퀴 다 돌아 예진이거 나올 때까지 정수협 바로 진짜 돌아가야 되겠다 최성영 여기 최성영 여기 딱 있어 신호정아 바로 앞에 내가 너무 잘 걸어놨네 에이 진짜 저기 또 불어 나는 그 황영수씨거 예술의 전당 앞에 딱 걸었잖아 오늘 사람들 많이 볼거야 노래하는 가수 3반에 아동틱한 엄마들이 많이 영원히 맑아서 유치한거지 그래 우리는 그럼 영원히 안 맑아서 이런거 하하하하 사랑하는 그대여 중요한거지 그대여 lardan 그대여 consistently 가족들에게 보 Renault 을 이끌어 그 극구 대 suscri wcze